안녕하세요. 라빈 아줌마입니다. 새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저렇게 쟤네들을 데려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새들이 안 다니려고 그러네요. 제가 저렇게 가야 되는데 아침에 사람 없을 때 추린을 시키네요. 보니까 이게 지금 나가라 가자고 하는 신호 같아요. 새들끼리. 근데 안 가고 있어요. 작은 새들이. 아직 힘이 부족한 건지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두 마리가 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. 두 마리는 벌써 간 것 같고 작은 새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. 어제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한 마리 보고 이렇게 지금 팔랑거리면서 보세요. 지금 오라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데도 못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. 우리 강아지들도 지금 원정을 보냈거든요. 얘네들이 출행 받는 기간이라 혹시 떨어지면 강아지들이 작년하면 안 되니까 제가 애기 새들을 입으로 작년 안 되니까 어제 딸네 집으로 원정을 보냈어요. 주말에 데리고 있으면 얘네들이 제대로 날아가겠지 하는 마음에서 안타깝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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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